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피어2 네 프로젝트 오리진 지금 3편이죠? 네 3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없구요 저 앞쪽엔 적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자 폭스가 나왔고 여자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여자가 오는 소리는 조심해야 할텐데 어어 저 다 체력회복 시키는거죠 주사기 그니까 여기 이게 있는 이유가 위험하면 여기와서 체력을 채우라는거에요 그죠 3개나 있을 이유가 없는데 3개나 있는 이유가 여기가 바로 체력회복하는 곳이네요 여기 계단인데 잠겨있구요 어? 안쪽에 뭐있는데 으흠 아 안열리고 결국 이쪽으로 가야되는거 같은데요 아래쪽으로 네 한번 더 돌아볼까요 네에 이쪽이 제가 온 방향인거 같죠 아닌가 베킷 오버히얼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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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까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기기로 한거 아니었습니까 안으로 들어가라는데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 들어간 방법이 없는데 들어간 방법이 없는데 나 싸울 수가 없는데 어어 이런 어 이럴수가 세상에 어어 어어 자..자기들끼리 싸우고 축소 나오고 이거 뭐야 네에 어 그네를 타고 있구요 네 귀신님은 그네를 타고 있고 으흠 뭐가 생긴건가요 어 눈앞에 생긴게 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움직일 수가 있네 어어 귀신님 어어 뭐야 스톡스 중이여 합류 어어 안녕 다 으흠 그런듯합니다 저도 그놈들이 싫었어요 어 뭐야 스톡스 중이여 합류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뭐야 스톡스 중이여 합류 어 그 순간 그 순간 극적으로 탈출을 한거구나 그 순간 극적으로 탈출을 한거구나 소리 안들리게 하는거 완전 별로야 잠깐만요 저쪽에 내가 방탄복이 있었어 왜이러왔냐그러냐 왜이러왔냐그러냐 이쪽에 방탄복을 내가 두고왔어 그쵸? 응 네 두고왔었죠 어어 방탄복 입었는데 비겁한 녀석들 비겁한 녀석들 근데 아까 제 여자친구인 스톡스 중이가 중력인가요? 중이겠죠? 절 버리고 갈려고 하는데서 저는 정말 큰 충격과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었네요 아까 분명히 절 버리고 갈려고 그랬죠 맞죠 오이씨 지내던 윗 요즘 등장 잠시 질 잘 인걸라 나 다녀 좋습니다 열렸군요 바로 여기다 텔레파시 조율기 텔레파시 조율기라는게 있다 아리스티드가 사라졌답니다 허둥대다가 으흠 어어어 이런 어 흠 자 어마켄 비밀작전팀 때문에 스톡스 중위가 떨어졌지만 곧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비밀작전팀은 전멸했다 스톡스 중위가 전퇴 온라인 속에서 제네비보 아리스티드의 행방을 놓쳤으므로 아리스티드를 찾으며 시설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아야한다 그리고 의도는 불분명하지만 스네이크 피스트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도움을 주고 있다 스네이크 피스트 음 음 음 좋아요 아 소위탄이 나왔네요 소위탄 음 자아 적을 저 확인을 했구요 어 어때 내 위치를 모르겠지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달려드는 수밖에 없어 음 음 음 네 기관된 총이 없었기 때문에 달려드는 것 외에 답이 없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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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 없을때는 샷건으로 싸워야하니까 당황스러워 샷건이라니 이럴수가 샷건은 다수와 싸우기에 좋은 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 구급 키트 꽉 찼나 더 얻을 수도 없군요 됐다 뭐야 어허 지금 훔친 굿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구급 욕 벽 벽 좋아요 어어? 도대체 몇 명 있는거야? 뒤에 있는게 터지면서 제 몸에 불이 붙었죠 자 일단은 여기가 이 스테이지가 총알이 정말 모자라네요 네 정말로 총알이 모자란 스테이지라서 음 챙길 수 있는건 챙기면서 가야됩니다 그리고 정보 입수 예 폭파계획이 있다는거 알았구요 으흠 네 네 권총 또 있습니다 네 권총으로 하기에는 조금 네 역시 어 이 권총보다는 샷건 샷건보다는 기관총이죠 으흠 결국은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야겠죠 또다시 자 스네이크 피스트 우리를 도와주는 의문의 남자 네 뭐하는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설이 파괴되기 전에 탈출하기에 좋구요 도망치는건 또 제가 잘하죠 으흠 오 오오 오오 어 튕겨나왔어 어 소위탄인데 어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 어 어 누가 날 쏘고있나 누가 날 쏘고있나 길이 여기에 있다는건데 이쪽이군 좋습니다 네 이 병원이 뭔가 이상하다는걸 알아챘습니다 여기 여기로 분 뭐야 이게 왜 몸에 불이 붙어 어어어 어어 어어 헐헐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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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리면 어어어 얼리 열리 데미지를 계속 잃고 있어요 반사신경 증폭기 반사신경 증폭기 뭐냐 뭔데 이렇게 불이 붙는거야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가는 방향을 알려줘 아 아아 저놈이 쏘는거였어 아 저기였구나 얘기를 하지 나는 저기 나는 저기다 나는 화염방성이 쏘고있다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콜라 건방진 녀석이었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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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 덤병 누구든 좋아 얘들 기관총이 제일이제 오 마이클 베킷의 조율과정을 끝냈어 아리스티드 전 테리가 아닙니다 스네이크 퍼스트 피스트네요 뱀주먹이라는 친구죠 알마는 통제불능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고 있답니다 알마가 계산을 다시 하라고 하는데 이정도 차이는 보정이 안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거네요 아리스티드가 뭔가 두가지 일을 꾸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왓? 헬로? 자 어어어어어 귀신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좋습니다 자 죽일거야 너 죽일거야 너도 죽일거야 그리고 튀일거야 그리고 던질거야 좋아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잘쌌어 근데 얘네 왜 죽일거야 총도 안들고 다녀 이 멍청한 것들이 바보들 어 세월수류탄 어디있었는데 어우 죄송합니다 세월수류탄을 찾으러 왔다가 네 결국 이거 하나 쓰게 되네요 어 기간단총 좋아 자 애들이 근데 기간단총을 많이 안들고 다니기 때문에 기간단총을 많이 안들고 다녀서 일단은 샷번으로 싸워야될 것 같아요 네 샷번은 사거리가 짧고 장탄수가 많지 않으니까 조심해서 써야되죠 이래서 수류탄이 중요한겁니다 멀리있는 상대랑 싸우기에는 적급하지가 않죠 이 친구들이 기간단총에 있으면 좋은데요 이 친구들이 기간단총에 있으면 좋은데요 좋아요 네 귀신님이 저를 쫓고 있답니다 어 저의 초능력 수치가 스네이크 비스트가 너무 높아서 그녀가 저를 쫓고 있는거에요 어 어 안녕하시나요 네 테리 얘기가 나오구요 부작용 발생하여서 84% 스네이크 비스트 네 마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네이크 비스트가 그렇고 넓 그녀가 누군가 대화가 나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 수류탄 챙겼구요 자 수류탄 잘 던져야돼 바로 기관총으로 쏠순없어 아니야 아니야 기관총으로 좋아 가자 중화기로 싸운다 오너라 비겁한 녀석들 어 이런 이 화장실만 보면 나는 귀신님이 나올까봐 두려워 죽겠스 여자 화장실 안녕 너한테 쓸거 아니었는데 뭐였는데 거길 보고 있었어 아무것도 없잖아 어어 안죽네 응 죽었군 기관총? 권총 오너라 이녀석들 내가 상대해주마 어어 뭐야 시차가 날아왔어요 역시 귀신님 어우 이렇스까 귀신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근데 난 어디로 가야될까 저 위인가 저 위인거 같은데 어 맞는거 같은데 아니구나 일로 가면 되겠군 거기에 어쩌면 왜 miel이 거기에 서럴ouch 들어 부름 få 됐 visiting 나 protected 아르랫 대나 arth 이 아르낙 그룹 어디서 또 날 쐈어요? 봤어요 날 쏜거 안죽었구나 얘기를 하지 안죽었다고 기간단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시체마다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기간단총을 얻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여긴 내가 다 잡은거고 이쪽인가 오 여기도 애들이 다 죽어있고 과연 무서운 곳이군요 이쪽은 뭘로부터 도망가고 있어 오 뭐야 방금 그게 뭐였죠? 오 방금 좋았어 누군진 모르겠지만 오 굉장해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죽였어요 오오 그녀가 어 날 부른 것 같아요 우리 귀신님이 날 부른게 틀림없습니다 자 아이템을 잔뜩 줍니다 이 이유는 나가면 전투가 있다는 뜻 나가면 전투가 있다는 뜻 나가면 전투가 있다는 뜻 아이템을 많이 줄 때는 분명히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긴 아니고 여긴 아니고 위로 올라가야하는가 사람은 다 죽었는데요 올라와봤자 소용없군요 그렇다면 이곳인가 뭐야 뭐야 아 너로 놀랬자나 거기서 쏘면 어떡해 깜짝 놀라게 뒤에서 쏘긴 여기로 누가 빨려갔는데 아니겠지 귀신님이 절 도와주는거겠죠 어? 방금 그냥 저절로 죽은거 같은데 오 왠지 이봐 지금 목 졸리고 있어요 오오 내가 뭔가를 하는게 아니야 오오 이것이 초능력인가 아니면은 뭔가 다른게 있나 이것이 맞아 초능력? 안열려요 오 초능력으로 문도 열려 오오 엘리베이터 열어주시죠 오 초능력으로 다 죽었어 오 역시 갑시다 어 제 여자친구 아리스티가 아리스티가 엘리베이터 타는걸 봤다 오케오케오케 약혼녀의 한마디였어요 네 제트를 구급상자를 구급상자를 버려야되구요 문열고 다먹어 다먹어 오 기관단축이 꽉 찼네 오 458 좋아요 오 아이템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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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어 여기는 여기는 뭐지 오예 오예 어 부서 부셨군 점프 오 오 어어어 오 오 뭐지? 오..뭐야 뭐야? 레이오 어 하나 더있어 어 더있어 뭐가 보호할 싸우지 왜이렇게 빨라 일로와봐 더있니? 더있구나 초능력을 안쓰면 대응이 안되네 더있군 몇마리네 있는거야 몇마리네 있는거야 너무 많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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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데요 이놈들 음 굉장히 무섭구요 너무 많구요 굉장히 싸우기 싫은 녀석들이었죠 생긴게 너무 못생겼어요 그죠? 음 계단이고 안열리구요 이쪽으로 오는길은 아니로군 아래로 갈수는 없구요 템도 없고 흠흠 어 여기로 가야되는건데 알수없지 하지만 우리는 또 흠흠 백헷 날 불렀어 흠 뭐야 어 너 죽었구나 누가 어 죽었어요 그녀가 그녀가 얼고있어라는 말만 남기고 죽었어요 얘가 아까 처음에 제가 못생겼다고 뭐라고 했던 바로 그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죽고 말았네요 제가 아까 참 그것도 카메라로 찍고 있었구요 음 저긴가 아닌데 네 귀신님이 나오실거 같고 아 아 진짜 어우 네 당신의 눈앞에서 젠카스키 병장이 알수없는 수색이기에 찔린 채 숨을 거뒀다 그동안 아마캠 비밀작전팀은 시설을 파괴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시설이 파괴되기 전에 탈출해야한다 게다가 스네이크피스트는 알마라는 이름의 사람이 당신을 쫓고 있고 결국에는 알마에게 흡수당할거라고 한다 하하 목표는 스톡스 중위와 네 그녀가 왜 오는지 알아서 자기 아이를 알아보지도 못해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어 데려갔다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데려갔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자 아무튼 지금 제가 너무 너무 빠져들어서 게임을 하고 있는 바람에 어느덧도 30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편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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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